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경석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의 해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저도 이 시험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안되는데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니뭐니 해도 어떤 개념 없이 문제풀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4, 5, 6 특히 4등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뭐니뭐니 해도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번부터 계속해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요.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시기도 알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걸로 한번 비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49회 때 전기수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기수는 여기 보다시피 임경업 장군이 칼을 휙 휘두르자 라고 해서 대신 책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해요. 요즘 왜 우리나라도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낭독 붐이 막 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낭독해주는 책을 읽어주는 앱도 있고 막 그런데 당시에 이런 전기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전기수가 어려울까 봐 출제 쪽에서 상평통보를 넣어놨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조선 후기 특히 상평통보 나오면 여러분들 숙종 이후 이렇게 모셔도 되겠다. 자 1번 그래서 중인층의 시사활동 양반들만 시지으라는 거 있나? 우리도 좀 시지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옥계 시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맞아요. 2번 춘향가 그래서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춘향가 같은 판소리 성행하고요. 3번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 시조가 특히 한글로 된 것도 많이 있죠. 맞아요. 조선 후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데 4번을 봤더니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재앙운기!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아하 이거는 이승휴라는 사람이 지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은 고려시대거든요. 충자왕들 있을 바로 그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도 알아야 되고 옳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꼼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갈까요? 자 가하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하 종교에 대해서 보니까 바로 프란지스코 교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교황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천주교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서문의 순교 성지를 방문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승훈을 비롯한 가을르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중광단 나오죠. 중광단은 여러분들 서일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대정교예요. 대정교는 단군을 섬겨요. 민족정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정교 우리나라에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2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천도교. 천도교는 천주교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동학이죠. 최재우가 만들었던 전봉준이 있었던 바로 동학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초기에는 성악으로 소개되었다. 그렇죠?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유불도를 융합했었고 성악의 영향을 받았기도 했었는데 최재우는 동학이라고 했던 것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지금 천주교. 4번 동경대전을 기본 경주에서 삼았다. 이것도 동학이에요. 그래서 최재우가 창시했고 그 다음 최시형 손병인데 특히 이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동경대전 같은 걸 정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3대 교주 손병일 때 천도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톨릭 천주교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근현대사 문제가 나오죠. 28번 갈게요. 이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연 장군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미국하고 싸웠던 바로 신미.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나왔죠. 강화도를 침략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광성보, 강화도 안에 있었던 광성보가 나왔기 때문에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71년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번 3국 간섭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있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간섭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왜 커졌느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 새끼 조약을 통해서 바로 일본이 랴오튼까지 차지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제너럴 셔모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이게 미국 배 이름이에요. 미국하면 여러분들 제너럴 일렉트릭스,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배에요. 제너럴 셔모노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제너럴 셔모노가 평양 대동강에 올라왔는데 음식과 물이 부족하다고 했으면서도 오히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거기서 방화, 살륙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평양에 있던 박규수를 포함한 관민이 힘을 합쳐서 제너럴 셔모노를 불태웠어요. 그러자 이걸 빌미로 삼아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바로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다. 정답은 2번 3번 일본의 배 운요가 시작돼서 결국엔 이게 결과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운요 사건의 결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재물포 조약은 이모군란이에요. 99인들이 빈민층과 함께 봉기를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자 29번 가까이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880년대 정부 정책인데요. 개혁을 총괄 모든 걸 다 하는 곳은 청나라의 명칭은 비슷해요.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아문이 관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곳이고요. 별기군 일본식 신식군대였고요. 기기창 근대적 무기 만드는 곳이고요. 자 미국의 보빙사라고 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이고요. 일본의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전주화약의 결과로 정부에서 만들었던 자주적 근대관청이었어요. 그러나 곧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경복궁을 침략하면서 바로 그들 입장에서의 가보개혁을 우리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교정청이 곧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국기무처. 그래서 교정청 없애고 만든 거예요. 1차 가보개혁에서 개혁을 총괄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군국기무처하고 통리기무아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3번에 도평의사사는 고려말 최고 권력기구에 원래 도병마사가 있었는데 원간석기를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3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1907년이에요. 의병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을미개혁. 명상우 시의사건에 반발했던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늑에게 반발했던 을사의병. 그리고 바로 정미의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황제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문에 정미의병이 1907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1907년이기 때문에 정미의병에 대한 얘기예요. 정미의병에 해산군인들이 결합을 해요. 해산군인. 여기 있잖아요. 해산군인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사격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산군인이 결합되면서 각 지역에 있던 을병들을 모아서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자라고 해서 서울진공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진공작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1번. 2번. 정부의 헌의 육조를 권유했다. 이것은 관민공동회. 대한제국의 우호적이었던 박정양 내각과 독립협회가 헌의 육조를 만들었다. 3번. 백산에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고 되었죠. 이거 동학농민운동. 최근에 드라마도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백산에 직접 답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백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험준한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산에서 바로 전몽전이 중심이 돼서 창의소를 만들고 4대 강령을 발표했다. 동학농민운동이고요. 5번. 곽재호 고경명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13도 창의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31번. 안창호 양기탁. 그래서 안창호 나왔는데요. 국권 회복과 함께 공화정체의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이러면 신민회죠. 신민회 활동으로 오른 걸 골라라. 됐으니까 독립신문. 이건 서재필 독립협회. 틀렸고요. 2번이 좀 어려운 선지였어요. 한성사범학교는요. 설립하게 된 것은 고종 황제가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해요. 우리 이제 근대적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성사범학교 근대적 교사를 길러줬던 거예요. 틀렸고요. 3번의 태극서관 서점이에요. 서점. 대구에 있었고요.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민회에서의 애국개몽 활동 중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비밀리에는 공화정책 근대국가건설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1번에 황무지 개강권 6을 저지하였다. 이런 보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신민회 활동 겉으로 드러난 것과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2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3점짜리인데요. 대구 국채보상운동 그럼 여러분들 서상돈, 김광재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한제국의 빚 1300만 원 갚자 이런 건데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모았고요. 뭐가 나올까 1번 근후의 1927년에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여성좌우합작운동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조선총복부가 아니죠. 1907년이거든요. 통감부의 방해가 돼야 돼요. 틀렸고요. 3번 김홍집 등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지 않았고요. 정답은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신문에 실어준다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3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하면 1910년대죠. 이게 1912년인데 그냥 1910년대로만 외우세요. 그 다음 공출이라고 해서 쌀이건 아니면 금속제 그릇 다 뺏어갔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금속제 그릇들이 나오거든요. 금속제 그래서 공출 이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요. 총동원법 이후 산미정식 계획이 처음 시행된 건 1920년대에요. 말 그대로 1920년부터 하거든요. 순서는 가 다 다 나 이렇게 되어야돼요. 정답은 2번 기본편에서 시간 순서가 좀 어렵게 나와요. 지금 2점짜리잖아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순서 좀 알아주셔야 되겠다. 특히 일제 통치 방식과 관련된 게 몇 년대인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1926년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이전까지 3.1운동을 많이 내든가 아니면 1929년에 광주학생 황일운동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1926년 60만세 운동을 낸 거예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3점짜리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고종황제의 인산들이 아니었고 순종황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순종장래행렬이 출발한 곳 이렇게 나왔던 곳이고요.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조선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천도교 등 예전에 3.1운동을 진행해봤던 천도교 등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사전에 검거가 돼요. 검거가 돼요. 일제경찰한테 검거가 돼요. 주로는 학생들이에요.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 오늘날에 중앙고 학생들이 중심이 된다거나 연예전문 학생들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와 그래 처음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잘 안 됐고 학생들이 했지만 그래 바로 좌우 합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그래서 신간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을미사변의 반발에 일어났으면 이거는 뭐냐면 을미사변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이건 을미의병이 되어야 되겠죠. 이송, 유인석 등 의병장이 나오는 거고요. 3번 3번으로 정답한 학생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3.1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향을 끼쳤으니까. 4번 동아일보에 적극적인 지원 받았다. 그러면 농촌개모운동 good народ 농촌개모운동 이렇게 되겠죠. 시문의 상목수 이런 소설도 있고 정답은 1번이었다. 35번 가에 들어갈 자료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가를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백정들이 저울처럼 저울 저울추형이라고 왔거든요. 저울에 올리는 추형 그걸 평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자. 형평운동이에요. 경남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오늘날 아침에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막는 거예요. 어디 백정의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냐. 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형평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형평운동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한글을 영어처럼 영어처럼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처럼 영어 표기가 영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이런 거예요. 형평운동을 풀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평운동이에요. 평이에요. 지금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은 조선물산을 저기 뭐냐 먹고 여기 뭐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물산장려운동 3번에 어린이날 하면 소파 방정환 4번 부은하루드운동 농촌개몽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런 부분이고요. 자 36번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음력 8월 15일 여러분들 추석이죠. 그렇죠? 알 것 같아. 한가위 늘 한가위만 갖다라 이런 말이죠. 성편 나왔기 때문에 음력 8.15를 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표 수집 기록인데요. 밑줄금 부대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봉호동 전투는 여러분들 주로 중심이 홍범도죠.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독립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최진동이나 안무 등 특히 최진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 홍범도에 대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대한독립군 보시면 되겠고요. 청산리대첩에 등장하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수원은 바로 봉호동 전투에는 아직 없어요. 자 2번 조선의용대 하면 여러분들 김원봉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에 조선혁명군 하면 여러분들 양세봉 1930년대 남만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남겼던 한중연합작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한국광복군 1940년 대한민국 임정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대한독립군 3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문제 이게 철저하게 뭐냐면 광야에서 또 뭐가 있을까 청포도 뛰어난 시인 바로 264 시인이 원래 264 264번 수인번호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의열단 출신이에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TV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의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야 나오고요. 자 39번 갈까요? 39보다 진짜 어려웠어요. 야 이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거 스코필드 서코필 옛날에 한번 서코필 이래갖고 되게 유명했던 적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 원래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서코필 스코필드가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원래 스코필드라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3.1운동 당시에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이 있잖아요. 이를 도와줬던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민족대표 34 라고 불려졌던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사람이 프랭크 스코필드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이 일해줬는데 특히 일제가 3.1운동 당시에 재합리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교회 건물에 가둬놓고 죽였는데 그걸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일제의 만행을 알려주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호모 헐버트 헐버트 하면 여러분들 유경공원에서 처음에 교사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의 헤이그 특사를 굉장히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메리스크렌트는 바로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을 만든 사람이고요. 어니스트 베델을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델은 대한민국 신보죠. 그래서 모두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저처럼 하나하나 다 알고 있으면 정답이 프랭스 스코필드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필드의 한글 이름이 스코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힌트는 여기저기 있었어요. 라이징선 이라고 했죠.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원래 이게 영국계 석유회사였고요. 여기 중간 감독관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를 때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노동 조건도 되게 가혹했고 그렇게 임금이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서 원산에서 원산 에서 총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3시위라고 혹은 6.3항쟁 6.3시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1964년에 한국과 일본 간의 한일 국교 정상화 혹은 한일기본협정이라고 합니다. 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위예요. 박정희 정국대 1이고요. 2번의 세마리운동 박정희 정국대 1이고 4번의 제주 4.3사건은 1948년에 있었던 일이죠. 특히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바로 그래서 제주 4.3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1번부터 계속해서 나가볼까요? 다음 인물활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나는 오랜 시간 한글 연구에 힘썼지요. 한글 곡을 위해서 순우리말로 한인샘이라는 호를 사용하셨고요. 별명은 주선생님인데 주보따리예요. 그래서 바로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얘기다. 주시경 네 어려웠어요. 모르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1번 토오레는 연극이고요. 박승희라는 분이 있어요. 연극 틀렸고 2번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국문법을 정리했다. 그래서 주시경 답은 2번이고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소에는 종두법의 지서경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원불교를 창시했다. 이러면 박중빈이에요. 나머지가 사실은 국어와 관련된 게 없어서 정답 찾기는 쉬웠어요. 4번에 한국통사 통자가 우리 통증을 느끼다. 우리의 아픈 역사 왜? 일제 침략 과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박은식 사실 국어와 관련된 것은 국문연구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가까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용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신흥무관학교는 아니죠. 이거 정답 바로 1번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신민회가 있었어요. 신민회에 있던 사람들이 서간도로 가요. 서간도에서 땅을 사요. 삼원보라는 땅을 사서 라는 땅을 샀고 여기서 단체를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원래 학교 이름은 신흥강습소였죠. 이 학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회영,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연통제는 국내랑 연결했던 비밀 행정조직이에요. 3번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었고요. 주로 이승만이 활동했습니다. 4번 독립공채라고 해서 당시 안창호의 서명이 있어요. 독립공채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밑줄근 2섬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이 위치한 독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숙종 때 안용복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울릉도와 함께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만약에 진도 나오면 여러분들 3별초가 나왔었겠죠. 44번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전주인데요. 전주 1번 견원이 후백제 도읍으로 세웠다. 당시에는 완산주라고 했습니다. 전주 맞아요. 2번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전주 화약. 전주 화약의 결과 아까 나왔던 교정청을 설치했었고 집강소를 또 설치하게 되거든요. 3번 이거 여러분들 혹시 전주 방문한 사람들 볼 건데 태조 이성계 어진이는 경기전이 여기 있어요. 4번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답 이거는 백제잖아요.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답이잖아요. 정답은 4번. 이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주에서 저는 먹어봤던 초코파이가 생각나네요. 정답은 4번. 제가 한옥마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 EBS에 제가 설명회를 가서 강의한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에 머물렀던 기억이 또 나왔네요. 45분 가까이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우사 이거 어려웠어요. 저야 우사 김규식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어려웠다. 힌트는 갈구 정료가 이거예요.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종결되고 나서 전후 처리회의의 회담으로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김규식이 가게 되고 이 신한청년단이 모태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규식인데 김규식이 나중에 또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했었어요. 바로 그게 정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1번인데 남북협상은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들이 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말의 단독정부 수립 안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남한말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라는 그리고 외국 군대 철수라는 원칙적 합의는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통일 정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도 구체화되지 못했고 남한말의 단독정부 수립을 또 막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김구 입장에서는 정기를 은퇴하게 됐던 계기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단분 1번 남북협상 참석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건 김규식이 여운영과 함께 원래 좌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좌우 합작 7원칙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남북협상으로 나왔다.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문제 분명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단독정부 수립 주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조선혁명 선언하면 신채호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은 의열단원이었던 김상욱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46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좀 전에 나왔던 1945년부터 48년까지 나왔는데요. 그 얘기예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를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이 합의를 봤어요.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런 거죠. 모든 건 모든 우리나라의 민족 혹은 사회단체가 참석하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데 새로, 새 임시정부를 만들어라. 조선의 정치사회단체가 참석해서 임시정부를 제로 상태에서 다시 만들고 미국하고 소련의 공동위원회에서 이거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직 민주주의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고 5년 동안에 미영, 중소 4개 국가가 신탁 통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탁과 찬탁으로 갈라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 그러자 좀 전에 말했던 1946년에서부터 47년까지 여운형이 피살당하기 전까지 온건했던 합리적인 좌파의 대표로는 여운형이 온건했고 합리적기였던 우파 대표로는 좀 전에 봤던 김규식이 돼서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로 싸우면 이게 원코리아가 안 된다. 하나의 국가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두 동강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좌우합작운동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이승만은 아니다. 남한만이라도 이념이 먼저 그래서 반공으로서의 위원회나 정부 조직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김규식과 바로 여운형이 좌우합작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47년 상황 때문에 급변하게 돼요. 여운형이 피살되고 그 다음에 당시 세계정세에서 냉전의 흐름이 더욱더 신화돼요.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독트리니라는 게 발표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반도 문제는 UN으로 가요. UN에서 첫 번째로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게 돼요. 그러자 UN 임시한국 이쪽 감시위원단 쪽에서는 그러면 UN 소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총선거해라. 그게 남한이에요. 그래서 1948년 50총선거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김규식이나 김구 등이 남북협상으로 간다거나 혹은 제주에서는 4.3 사건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로서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 최초의 국회의원이 뽑히고 헌법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다. 정답 찾기는 되게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이그 특사는 을산의학이 불법이다. 라고 해서 당시 만국평화의가 열렸던 헤이그의 고등황제가 이상설, 이휘종, 이준 세 사람의 특사를 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방향 노선에 대해서 기존의 외교중심론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조론과 그 다음에 창조론 현상태 유지 등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당시에 한일국교 정상화 관련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7번 갈까요? 가정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는데 반민적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라고 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걸 당시 국회에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바로 이승만 정부죠. 1번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건 김영삼 정부예요. 2번 중국소련 등과 수교를 했던 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예요. 3번 4.4 오입 개헌안을 가결시켰던 거 1954년에 이승만 정부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는 중임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2차 개헌이에요. 되게 어려운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4번의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하였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8번 미출근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요. 1950년 이산가족 그러니까 6.25 전쟁이죠. 그러면 6.25 전쟁 하면 여러분 승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맥아더 장군에 의한 인천상립작전 생각나겠죠.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김원봉이 의열단 조직한 거 일제강점기죠. 3번에 미소공동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4번 쌍성보라는 땅에서 중국 땅인데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 그러면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북만주에서 했었던 지청천이에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으로 한국독립군이 쌍성보전투 대전자령전투에서 이겼거든요. 그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9번 다음 대회에 나타난 민주운동인데요. 1979년이면 박정희 유신정부 때예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바로 총재에 나왔던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당시에는 야당 총재였어요. 의원직 제명을 하게 돼요. 원래는 YH 사건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 사건부터 여자 노동자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촉발되었고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 바로 부산과 마산 중심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정부는 이 운동이 민주의 귀환점을 인정하여 시위가 시작된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대요. 그래서 부마민주항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9혁명은 이승만의 저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때고요. 4분의 5.18 민주화운동 이거 전두환 신군부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 마지막 왔네요. 50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2000년 남북한의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자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해서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1이에요.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담고 있고요. 이번에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3원칙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라고 했던 게 7.4 남북공동선언이고요. 5번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 수교 의외로 외교 부분에서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문제의 내용인 김대중 정부 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드디어 50강 50회 한륜검 기본 해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나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본보다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웠다. 반대로 앞으로 2021년 즉 51회부터 시험 보실 분들은 47, 8, 9, 50 4개의 기출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4개 기출에서 범위가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던 해설에서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본부터 잡고 싶으신 분은 우리 EBS에서 바로 제가 했습니다. 한륜검 기본 강의 40강으로 개념 한 번 더 꼭 잘 기초를 만들어 두시고 한륜검 기본 50일회부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목표 달성에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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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